두 여성 댄서가 바쁘게 되는데요, 먼저 모으실 댄서는 제 오른편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곳이 광주광역시인데, 광주광역시 고향, 그리고 이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,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댄서입니다. 소개합니다. 유씨! 자, 이분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오픈스타일에도, 그리고 유진도 오픈스타일에 올라가셨잖아요. 두 분 모두 오픈스타일에도 집중을 하셨고요. 굉장히 펑키한 댄싱과 팝핑, 두 가지로 섭렵받는 서라고 생각합니다. 소개합니다. 아와이큐, 팝핑 류!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Women's Power, 유진 vs. 류입니다. 음악 주세요!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이 부분은 우리의 유진입니다. 이건 여러분, 여러분은 류입니다. 어른аниз – 류입니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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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4, 3, 2, 1, 1, 2, 1, 1, 2, 1, 2, 1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